집에 놀러 오면은 막 갑자기 공장으로 변하잖아 제가 사왔어요 공부분 선물이예요 제가 아뇨? 난 뭔지 알겠는데 뭐예요? 뭔데? 그거 티라 그거잖아 티라 먹으세요 드세요 내꺼니까 조금씩만 먹어 알겠어? 맨날 노래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김민준하고 똑같아 그냥 일거리 좀 그만 만들어 숙소금 왜 해 또 이 정도면 진짜 반찬 가게지 아니 내 생작차 해달라고 할 때는 생작차 해주지도 않으면서 생작차 이거 뭐예요? 생작차라고 오징어 넣고 이거 넣고 맛있겠다 나 그거 먹고 싶다 해달라 했더니 아들 아들 좋아하는 오이지름 아이고 오징어 사야돼? 생 오징어? 저런다 내가 저번주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 없어 어? 아기를 해달라니 우이는 누가 먹지도 못할 만큼 하면서 어? 아기를 해달라니 약했어 약해서 그런 거야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맛있겠다 빨리 나 당겨 오징어를 둘 다 소스 해주 Gro gut 우린 또 뭐가 필요할까요? 이런 것도 필요해요? 아니 그럼 다시 쉬어질것 같아 파prints 채콤함에 달콤함이 좀 inhale Sundays 몇 번째 반복이냐? 채콤달콤이 몇 번째 반복이냐? 맛있다 짜지 않나? 딴 거 하자 봐 사과 feedback 음~~ 음~~ 맛있네 으음~~ 음~~ 으음~~ 사과요리 들어왔네 아으이씨 몇 번째 다행이에요? 이거 꽃과장이야 지금 고를래? 여기? 응 응 누군지 범이 찾자 네 신랑 좋아 이거 누가 안 알려줬잖아요 그냥 저 다 많이 그렇게 했는데 다 파산해야 돼 저기 있어 범인한테 얘기해 와 저 밥이 재밌다 그럼 윤식이가 말 안 했으니까 안 해줄 건데 아까 생자치 하면서 뭐랬 줄 아냐? 이거 윤식이도 좋아해 이러잖아 그럼 윤식이 안 좋아하면 안 해줄 거라고 했어? 그건 아니 가정집에서 공장처럼 일해야 될 거야 아니 집에 놀러 오면 갑자기 공장으로 변하잖아 아니 내가 주말 뵙게 시간이 없으면 돼 이게 뭐니? 자르지도 않고 그 댓글 너무 웃겼어요 맨날 누워있는 것만 보고 지금도 누워있잖아 찍어줘야지 평소 기본값인데 이렇게 누워 처갓댁 오면은 자동으로 오늘도 밤베기는 누워서 휴대폰을 한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얘들아 밥 먹자 미역국 진짜 맛있는데 미역국 우리 애들 먹어 이제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우리 또 먹고 가 여기 노을구 누가 또 먹었어 지금 뭐 좀 이렇게 예쁘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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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제 아끼지 않고 하시는 건데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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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확장 Feed the story 막걸리도 자기소개 그러면 집에 재밌다 네 정말 많oa 꼭 꼭 지민이 병아리 포비 다람쥐 진 알파카 400폭이나 심는다고 300폭인데 부잘나잖아 농협에서 300원씩 사왔는데 가게를 사러 갔다가 500원씩 그래? 차이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 다리 고모 고모 이제 일하러 가야지 뭐라고? 당근 가져올 수 있어 혼자? 고모는 일해야 돼 몸실 안 돼 산책이 있다 해 풀 뜯어줘 토끼가 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토끼풀 토끼 풀 주고 있어 왜 안 움직여 아 무서워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싫어 그거는 너무 싫어 어디다 올려줘야 돼? 잘 가 시원한 곳으로 논으로 가야 되지 않네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? 왜 참외만 심어? 다른 건 안 심어 왜? 수박도 있고 수박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수박은 마이 땅스레 얘는 가지야? 응 이게 온나무고 저렇게 큰 것도 온나무야? 응 헐라 미루나무같이 이렇게 커 엄청 열리겠지? 어 엄청 열리겠는데 영하 왜 안 건드리는데 안 건드렸는데 자꾸 건드리지 마 내가 이거 샀는데 윤튜이랑 원준이가 이런거 안 좋아할 텐데 네 미션 본래 이런거 좋아하는데 와서요 짠 김유희 물 봐 물 요실봉 어린이 선물인데 마음에 들어? 예산했던 반응이네 관심 없고 이거나 뜯어 너 이거 고모가 갖고 노를거야 요실봉 이거 고모가 갖고싶어서 샀어 그런거같아요 두번째 감사합니다 이거 샀는데 그래 찍었어요? 별로 안좋아하더라 예상대로 네가 저기서 막 이상한거 벌레 가끔 나오는거만 좋아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코같은건데 유이콘가 내 콩물을 올 때만 이런거 나오는데 ㅋㅋㅋㅋ 이렇게 누울수도 있어 ㅋㅋㅋㅋ 평범한건 안돼 우리 신랑은 꼭 누워야돼 의자도 앉는거는 안돼 누워야돼 평범하면 거부한다 일단 누워야돼 어디에 가든 디자인등록실형은 ㅋㅋㅋㅋㅋㅋㅋㅋ 유이콘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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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뽑아버려 다 뜯어버렸네 진짜 이거 유채인가? 유이콘꽃같은데 이따 겉절이 해가지고 고기랑 싸먹자 그럼 네 네 좋습니다 우와 유이콘다 유이 김유이 널 이 관심없냐구 응, 진유유껀데 넘어갈 거 백만원 오우 아르바이트 경화 오우돌 수 fasting 소년단 거 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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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세상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애가 제일 좋아하네 유유 야, 유유 거 갖고 오시지 네가 제일 좋아하냐 아, 유유 유유 어머, 나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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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감사합니다 어린나 축하해 아니 거기 말고 아기 웅 하하하 머리가 보인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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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뭐 하네? 반대쪽으로 잘랐어 하하하 하하하 그냥 보면 안 오고 유튜브에서 그냥 한 번도 안 해보고 보기만 해 뭐하니? 아우 난 진짜 왜 저러는데 아우 왜 저래 진짜 바람 들었어 따뜻하게 닦았죠 엄청 짜겠네 아우 나 짠거 좋아하는데 엄마 나 짠거 좋아하잖아 효녀다 됐어 그냥 그 불에 구워 물이 팔팔 끓으면 그만 이거 야 수육도 삶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야 엄마한테 불고기 많이 하라고 그래 오 오 야 이 끼 익나보다 그 유튜버 사기 치는 건 아닌가 본데 아우 보고 싶어 고구매 죽겠네 그럼 열어 빨리 빨리 열어 구경하자 우와 이야 이야 위에 대박인데 멋진데 맛소금 맛소금 맛소금이래서 뭐 뭐 치즈닝 뭐 그런거 맛소금 그럼 맛소금 최고야 오 오 위에는 다섯 개 음 맛있어 야 너도 음 괜찮지 맛있다 맛있다 그랬어? 밥 먹자 고기 좀 주세요 어머니 이거 유희가 심은 꽃이야 유치꽃 아 그걸로 만든 거구나 유희가 꽃이 심어가지고 나왔는데 많아가지고 똑같은 지금 먹는 거야 진짜 맛있다 음 뭐가 맛있어? 고기가 맛있어 다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다 맛있어 다음에 또 해줘 또 해줘 아빠 최고다 그치 아 잘 먹는다 그냥 불멍 때리려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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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야 애들 오면 해 애들 오면 해 애들 오면 해 애들 오면 해 다행히 다행히 감사합니다.